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몬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전라북도의 2022년 올 한해를 커몬라디오가 분야별로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전라북도 2022년 연말 결산 시리즈. 자 오늘 결산할 분야는 전북도정입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당면 과제로 내걸고 올 하반기에 임기를 시작한 김관영호의 명함. 그리고 전북의 묵은 과제인 새만금의 오늘. 이걸 키워드로 전북도정을 결산해보겠습니다. 커몬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cbs 최명국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새만금부터 볼텐데요. 새만금 하면은 이슈가 차고 넘쳐서 오늘 방송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크게 공항과 도로 신재생에너지 행정구역 갈등 이렇게 한번 나눠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요즘 일본이나 동남아 등으로 해외여행 많이들 가는데 가까운 곳에 공항이 없어 불편하다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많아요. 인천까지 4시간 가고 동남아까지 2시간 갑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공항부터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의 기본 계획이 지난 6월 말 고시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빠르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2024년 착공할 계획인데요. 현재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약 1.4km 떨어진 거리에 짓습니다. 새만금 공항은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을 취향하는 국제공항으로 총 사업비는 약 8,100억 원이며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새만금 국제공항에는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환경단체에서 이 기본계획 고시된 걸 좀 원점을 돌려라 그런 행정소송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새만금 공항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공항을 한번 짚었으니 이제 도로를 봅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오전 새만금 사업 현장에서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개통식이 열렸는데요. 새만금 남북도로는 군산 새만금 사업단지에서 부안군 하서면을 잇는 27km에 달하는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군산 새만금 산단과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르는 남북도로 1단계가 먼저 개통합니다. 또 동서도로에서 부안군 하서면까지의 2단계는 현재 막바지 공사 단계인데요. 내년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젠벌이 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남북도로가 완전히 개통하면 새만금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지역을 십자 형태로 있는 교통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오 네. 네. 하늘길과 땅길 일단 지금까지는 모두 순조로워 보여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최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해 이 사업을 맡았던 업체 더GOD의 양수인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새만금 개발청은 더GOD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업체의 지분을 가진 전북대 모 교수가 새만금 풍력 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전북대 모 교수는 자신이 최대 주주인 해양에너지 기술론을 통해 풍력 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에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더GOD로 사업권을 양도했는데요. 이를 다시 태국계 회사에 720억 원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천만 원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태국계 회사에 720억 원에 넘겼다는 의혹입니다. 새만금 지역 행정구역을 놓고도 해무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현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전북 서해안에 방조제를 쌓아 만든 건데요. 새만금에 땅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면서 각 지자체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군산과 김제 부안이 다툼을 벌였는데 최근에 새만금 2호 방조제 인근에 동서도로와 신앙만을 두고 군산과 김제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군산과 김제의 부안을 메가시티로 묶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은 이제 더 들을 얘기가 많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전라북도 이제 반년이 다 됐어요. 벌써.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 기자 개인적인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봐요? 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처음만 좋았다입니다. 아.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김관영 지사의 공약 중에서요.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 5개를 유치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실제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두산이 김제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며 전라북도와 두산이 약 700억 원 규모의 투자해박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나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했다고 전라북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요. 실상은 전임인 송아진 조지사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너무 과도하게 본인의 치적으로 포장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 사업들은 김관영 지사가 최종 유치까지 직접 발로 뛰고 본인의 중앙인맥을 활용한 것도 효과를 봤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는 정작 정부 예산에서 안에서 빠졌고요. 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센터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의 성공에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센터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했어요? 네. 일단 국토부에서는 새만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지만 이걸 또 연구개발이 필요한데요. 연구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심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이 예산 부분이 과도하게 책정됐고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보완을 요구하면서 보류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김관영 지사의 인사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많았습니다. 네. 도의회나 중앙정치권과 소통하는 정무라인의 인사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왔는데요. 전북에선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치를 하겠다며 데려온 국민의힘 출신의 정책협력관은 업무 추진비를 허위로 사용한 게 들통나 망신을 샀습니다. 또 국회의원 출신의 김광수 정무특보는 전라북도와 도의회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도의회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 부산저축은행 편파 변제 의혹 등으로 끝내 자진사퇴하면서 김관영 지사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네.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서 도의회가 반대를 했는데 김관영 도의사가 임명을 강행했던 거예요. 이렇게 임명을 강행했다가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 문제 부산저축은행 편파 변제 의혹 자꾸 불거지니까 자진사퇴한 것이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진행 중인 문제들도 좀 있어요. 인사 관련해서. 네. 지금 아직 합격자 발표는 안 났지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경우는 이미 내정한 인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정무라인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데려온 사람들도 좀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년 국가예산이 진통 끝에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내년 예산이지만 올해 전북 현안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은 9조 1,595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국가예산보다 약 2,200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정부 예산 안에서 빠졌던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와 세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산업 경제와 농생명 분야에선 2조 원을 확보했으며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가 지난 25일에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지뢰 때 삼아 경제발전과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전북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느 때보다 활기 넘치고 생기있는 전북을 만들고 전북의 전성기를 열어가겠습니다. 세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로써 세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앞서 세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담은 세만금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세만금 지역 내 기업 투자 유치가 더욱 활기를 뜰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냐 안 되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태권도 사관학교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좀 한시름 났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전북 cbs 최만국 기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전라북도의 현안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